지난 몇 주 동안 로마스 5장을 가지고 이신칭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간혹 이신칭이와 관련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어느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에서 누가 이런 권면을 했나 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공부나 또 기도훈련이나 또 각종 신앙훈련에 좀 더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아마 초신자인 것 같아요 누가 그 권면을 반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자꾸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뭐 이런 이제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것 가지고 좀 약간의 서랑설레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뭘 오해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좀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런 비슷한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장 20절 말씀 그 은혜의 강력함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할 만큼 강력한 죄는 없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은혜는 없다 이 은혜의 강력함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가 악한 짓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요 도덕률 폐기론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뭐 내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잘 살 필요가 뭐냐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도덕률 폐기론자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실 이 구절은요 막 신학적으로 막 엄청나게 깊이 해석하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은혜 받아본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내가 은혜의 감격이 큰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하신 분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 그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디세인들이 어떤 여자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방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 그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인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군중을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영혼의 은혜만 입은 게 아니라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이후로 도둑률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된다 현장에서 잡히는데도 내가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막 이 여자가 막 대놓고 그렇게 성적으로 죄짓고 다녔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요 평생을 두 가지를 아마 추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뭘까요 그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기과에 쟁쟁거리는 거 아닙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인이 애썼을 게 뭘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 목마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초신자로 추정되는 그분이 모르시는 게 뭐예요 이론으로 은혜를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은요 내가 뭐 이제 성경 공부 더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 자신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뚝뚝뚝 묻어나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죄 죽이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요 존 오웬이 이 책에서 이제 그 죄 죽이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옥 같은 메시지를 피력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죄 죽이기와 관련해서 피해야 될 두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한 극단은 뭐냐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태도 이게 아주 잘못된 태도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극단이 뭐냐 오늘 본부 말씀 그대로예요 은혜를 핑계로 해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하는 태도 이게 잘못된 양 극단이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부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또 다른 이론 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 죄 죽이기 이 악한 이 세상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전의를 회복하고 내 안에 죄 죽이기 이것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한 번 은혜를 구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본부 말씀을 가지고 이 내 안에 죄 죽이기가 가능하도록 내 안에 죄 죽이기를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죄와 싸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첫째 대안이 뭐냐 신분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칭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의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시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악한 애굽의 압제 아래 그 바로왕의 통치 아래 고통했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굽 바로왕의 통치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2절 말씀을 의역을 하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요 이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는데 왜 옛 주인 애굽 왕 안에 있던 때에 노예건성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다시 아니하려 하미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살아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글 하나가 불쑥 떠올려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요 어느 공사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공사판을 전전하는 아주 어린 꼬맹이에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린 애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땜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공사판에서 얻어먹고 공사판에서 자고 그러는 애인데요 그 공사판과 관계되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고마운 부부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본 부부가 내막을 다 알고는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쟤를 이제 데려다가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자기 호적에다 올리고 그리고는 제 기억에 그 글에 며칠을 씻겨도 냄새가 안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역겨운 냄새로 몸에 베여있는 애를 깨끗하게 씻기고는 방 하나를 이제 마련해서 좋은 침대 거기에 깨끗한 이불에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어느 날 보통 이제 엄마는 한 번씩 애들 방 가서 이불도 다시 고쳐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제 그 부인이 입양한 아이 이제 이불이나 이제 덮어주려고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새벽에 그 어린애가 문 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맞지런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애 찾으려고 막 현관으로 나가서 애 찾으려고 문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녀석이 그 현관 앞에 흙먼지가 떨어져 있는 그 신발장 옆에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화도 나고 죽은 이도 없고 그 녀석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너희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쳤더니요 그 꼬맹이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기가 더 편한데요 오래 그 공사판을 전전하던 그 아이 입장에서요 깨끗한 그 이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이야기 왜 떠올랐을까요 이게 이 땅을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고마운 부부가 그 아이를 양자 삼아줘서 더 이상 예수 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예수 생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락방 같은 거 하면서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이럴 때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전화로 대고 김권사 그게 인간이야 그게 한 30분 그 김권사 욕 엄청 막 저쪽하고 나오고 의기투합해서 사람 하나를 죽였다 살렸다 할 때 물 밑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척 해도 제가 다 알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게 그 아이의 상태예요 옛 주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는요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살리고 이거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그저 모함하고 없는 말 만들고 사람 하나 그냥 매장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흙먼지가 많은 신발장 앞에 웅그리고 자고 싶은 충동이 될 때마다 그 아이가 회복해야 되는 게 신분의식 아닙니까 나 이제 옛 생활은 청산해야 되는 신분이 되었다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제 옛 주인 사망의 권세 아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신분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주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좀 테스트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를 아끼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 왔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분명 우리 교회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단위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천수목사 욕을 하고 자기도 그걸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는 그런 이제 저를 아끼니까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 왔는데요 제가 뭐 그 메일 보면서 사람이 뭐 다 뭐 그런 거 하고 사는 거지 누가 뭐 천사라서 뭐 칭찬만 하고 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일일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엄청 열받아 가지고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난 너 같은 인간을 상종할 수가 없다 네가 인간이야 배음망득한 놈 그렇게 메일을 써보낸 게 아니고요 저 본능과 달리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배 제가 욕한다는 그 목사님한테 내용도 내가 별로 믿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나한테 마음 상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미움의 앙금이 남아 있는 거라 원치 않는다 그런 여자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후배도 저한테 또 답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오해도 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내 본능은 사실은 화가 좀 났거든요 그러나 왜 제가 사과의 메일을 보낼까요? 신분의식이 신분 내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노리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옛 주인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이간질 시키고 모함하고 또 미워하고 정오심을 가지고 제가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서 저를 미워하고 막 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면요 그 소리 제게 안 들리니까 저랑 상관없잖아요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고요 사단이 그 마음 안에 그 미움의 앙금이 남아 있으면 찬스의 귀재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날 용서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후배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불신이 찾아오고 이제 뭐 부목사들한테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제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의 신분의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 주인은 우리 안에 증오를 심어주고 울분을 심어주고 온 대한민국이 지금 울분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건 옛 주인의 공작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그 강남역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성을 묻지마 살인하듯이 칼로 그냥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아 놓고 너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죽였냐 하는 말이 사회생활하는데 여자들이 자꾸 나를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고 그거는 옛 주인의 특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안에 울분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짓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옛 주인의 특성이거든요 IS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 발악하듯이 세상에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 폭탄 테러 해가지고 죽여놓고는 거기에 울분을 심어주는 거예요 울분을 거기에 우리가 놀아놨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되고 회복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건 내 새 주인이 거기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스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여서 예배 끝나고 그 김권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매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그 김권사라는 건 그냥 막 하는 이야기니까 김권사님들은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죄 죽이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무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라는 이 표현으로 세례를 설명하는데요 사실 세례받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어로 보면은요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나는 익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단 같은 데는 지금도 세례식 할 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물속에서 이제 그냥 탕 같은 데서 침례식을 베풀면서 그 안에 완전히 푹 빠뜨려요 익사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연합 나도 주님과 더불어 옛 자가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익사 나는 옛 사람은 죽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 그래서 이걸 연합교리라 그러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누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설명한 걸 들었는데 참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불교는 혼자 득도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혼자 그것을 이루어내는 종교가 불교래요 그래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고행하고 혼자 도를 향하여 애를 쓰는 게 불교라면 기독교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예요 함께 누구와? 새 주인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지난주에 좀 당황스러운 메일을 받았는데 당황스러운 메일을 제가 좋게 풀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내가 사과의 메일을 쓰면서 마음으로 되뇌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제가 그 후배한테 좀 억울한 마음은 있었지만 사과 메일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새 주인이 그것을 원해서이고요 그 메일을 쓰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되뇌었느냐 내 본능으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분당 우리에게 단지 목사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선배라고 하는 이 모든 자존심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용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 오웬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책의 요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나 혼자 죄 죽이겠다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연합교리를 설명할 때 이 결혼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랑의 대상 신랑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 나랑 같이 살자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드라마 같은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여자가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만 덫에 걸려가지고 불행으로 빠지는 게 그 드라마의 대부분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이 연합교리를 설명하면서 결혼에다가 비추어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옛 애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자꾸 충동질해요 너 그 부목 한번 들이받아라 너 힘 있잖아 너 그 사람 키워주는 힘은 없지만 그 정도는 네가 밟아 죽일 힘이 있잖아 매장시켜버려라 옛 애인이 자꾸 저에게 손짓할 때 내가 혼자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 애인이 죽은 거리면요 새 신랑을 데리고 나가면 돼요 새 신랑을 옛 애인에게 보여주면 돼요 다시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덕심으로 여러분의 윤리의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으로 옛 주인 죄와 상대하려고 바둥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박의 연합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옛 자아를 죽여나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내 안에 죄 죽이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 하나가 본문에서 더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 더 높은 기대치 같기예요 더 높은 기대치 같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크신지를 인식하기예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다음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그저 더 이상 죄 안 짓게 됐다 더 이상 죄에 노란하지 않게 됐다 이런 목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아단과 하와가 실패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색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아단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단과 하와를 향하여 가지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꿈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의 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장색이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온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 누리고 다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허용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눈이 안 가고 그 외에 금한 나무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꼴이 혹시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 촌놈 이 천수 목사에게 이 분당 우리 교회 단위 목사라는 분해 맞지 않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실 때 이 분당 우리 교회 더불어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냥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주변에 그런 가슴 아픈 이들을 겪고 나니까 내 평생에서 오니 은퇴할 때까지 성적으로 죄 짓지 않는 거 내 평생에서 오니 은퇴할 때까지 교회 또 횡령하지 않는 거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사고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이해는 되지만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좀 한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놀라운 분당 우리 교회 단위 목사로 맡겨주실 때 그저 은퇴할 때까지 죄 안 짓고 수고했다 사고 안 쳐서 잘했다 이러려고 맡겨주셨냐고요 세상에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는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선악화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슴 벅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저는 옛날 성경으로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영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통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눈 좀 들어서 동선 한복을 바라보세요 달합방 안에서 그 순장님하고 순언하고 맨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의견 충돌하고 이러는데 에너지 흘리지 말고 이런 면에서 저는 히브리스 11장 24절부터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크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왜 그랬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구조를 묵상하는데 어제 내내 두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큰 묵상의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또 오른 한 선수가요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종호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이분 지금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 야구인들이 꿈꾸는 메이저리그에서 강종호 선수 4번 타자예요 지금 홈런을 뿜뿍 치고요 한국에 있을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최인생의 전승기인데요 그저께 신문에 참 가슴 아픈 기사가 난 겁니다 이 선수가 시카고에 원전 경기를 갔는데요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자기 호텔도 얼마나 고급 호텔이겠습니까 이 메이저리그 선수 묵는 숙소니까 그런데 그날 23살짜리 여성을 호텔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혐의예요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23살짜리 여성에게 뭔가 약을 먹여서 혼미하게 만들고는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대문짝 같이 났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그 기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막 댓글이 쫙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하나 있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20분 즐기자고 이후에 수많은 자기 인생의 그 영광과 부와 명성을 발로 차버렸다 그런 요지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와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진 이 선수가 그 약 먹여가지고 그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만 무혐의가 되기를 바라지만 호텔로 그런 여성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한 인물이 이제 반대편에 있는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교회에 계시던 박재봉 집사님 이분은 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성기신 분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갑자기 교통, 저 뭐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집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요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가 큰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요즘에도 가끔씩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동남아나 중동 이런 데다가 소형 의료기기 생산 플랜트를 수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중소기업 운영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면 사업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다 무너지는데요 이분은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재봉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전하는데요 해외 바이어들이 그 부고를 알리니까 당사자는 없지만 그 회사와 계속 거래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집트의 한 고객은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다 메일을 보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바이어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너 아버지와 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한 가족이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과 같아 그래서 부탁할 게 있으면 뭐든지 내게 부탁해라 이런 놀라운 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짐작하는 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집사님 생전에 사업하실 때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은요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회의하는 테이블 의자 밑에 방석이 하나 놓여있댑니다 그 방석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들어가고 나가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사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묻던 눈물의 흔적이 그 방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님과 함께 동력했던 어떤 순장님 한 분이 그 참 추모의 글을 남긴 걸 저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업의 목적을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았던 그 사람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함께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 큰 성공을 지향하기보다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과시하기보다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 그가 바로 미셔널 비즈니스를 실천한 박재봉 집사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예요 제2의 박재봉, 제3의 박재봉 집사님 많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오후에 그 박재봉 집사님 따님에게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대 딸에게 제가 전화를 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졸지에 아빠를 잃은 거 아닙니까 심장마비로 그렇게 아빠를 잃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 옆방으로 저한테 인사를 왔는데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딸에게 격려하느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그 20대 딸이 저의 그 위로의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해준 말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여한은 없습니다 짧은 20여 년 아버지는 내 평생에 받아야 될 사랑을 이미 다 주고 가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 짓고 주님 옆에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제 내가 또 전화를 확인했거든요 여전히 너무 그립고 여전히 너무 눈물이 나고 여전히 너무 빨리 가셨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목사님 여전히 저는 여한은 없습니다 주변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미 다 받았습니다 주인이 바뀐 의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흔적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껏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악한 세상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 안에 죄 죽이기를 애쓰는 수많은 분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회의가 오고 왜 나만 이래야 돼?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령님이 그래야 될 이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주님 주실 그 아름다운 기쁨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 이 세상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내 안에 죄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잠시 약한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20분 즐기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기로 원합니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그 어른을 기억하고 또 용기를 얻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여러분 옛 주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이를 견적하시겠습니까? 새 주인 되시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연애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악을 향해 달리는데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싸우는 죄 죽이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압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전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잠시 즐기기 위하여 영원히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뒷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누가 보입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새 주인 되시는 주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죄 죽이기 다시 한번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그리스도와 등으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복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났음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이 땅에서의 편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잠시 이 세상에서 편악 즐기기를 저구하고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상주심을 기대하며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죄 죽이기에 다 쓰기를 원하오니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일으켜 성부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잘 되세요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하나님 또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갑니다 옛 주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주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번 내 안에 죄 죽이기를 다시 한번 힘써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 안에 죄 죽이기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그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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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